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이것은 서양 버전의 돈까스를 파는 곳이라는데 여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왔으니 또 아르헨티나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피자도 저도 따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맛있어서 별로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진 맛집인가 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고통스럽죠 태블릿 시트도 역시 아르헨티나답게 귀여운 탱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김파넛과 양파랑 스티블리 김파넛 깍게는 게 너무 많고 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두에 doubts 이거 치즈와 양파랑 그리고 양파와 치즈가 어울리지 약간 김이 모락몰로 맞는데 향도 진짜 끌려야 합니다 바삭바삭하고 깔끔하게 먹는 그 맛입니다 치즈가 찌그룩 늘어나고 간도 진짜 짜증나게 잘 돼 염찜 맛있어요 크기가 진짜 많이 달라서 더 맛있어 스페인에서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스페인에서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감자, 양파의 곱고룡을 마시고 사용하고 계란맛이 진짜 뿜은게 없는 그런 계란맛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짜지도 않고 진짜 무척 담백합니다 고소하고 피자 소스의 맛이 확 느껴집니다 바삭하고 짜지도 않고 맛은 없고 참 희한한게 아르헨티나의 감자튀김은 정말 바삭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감자튀김은 좋은데 여기 감자튀김은 바삭한 그런 맛이 없고 고소하고 맛은 좋아요 저는 이거 고민을 해요 다이수고기가 아니고 소고기 양이 엄청 말라서 지금 세이수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곳은 정말 현지인 맛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도 엄청 푸짐한데 맛도 끝장나게 맛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들린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아르헨티나에 들린다면 TP